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법정신고납부기한 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법정신고기한을 연기한다. 법정신고납부기한을 연기한다. 이런 뉴스가 엇갈려 있습니다. 최대 9개월까지 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직 정식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법정신고기한을 연기하는 게 아니고 법정납부기한을 연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신고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이 신고시기가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가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고하면서 납부를 한다. 신고하면서 납부를 안 하는 경우. 하는 경우. 납부 안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신고기한 말일이잖아요. 안 하면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생겨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언제까지 생기느냐. 안 하면은 고지를 하겠죠. 고지를 하든지 자기가 스스로가 자진납부일까지 이때까지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매긴다. 이거죠. 그 가산세가 상당히 세요. 만분의 1일 1일 만분의 3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2019년 2월 12일부터는 1일 만분의 2.5로 이렇게 바꿔줬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1일 연간으로 연간으로 따지면요. 10.95%예요. 그러니까 이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만분의 2.5로 하더라도 9.125%가 돼요. 그러면 이게 이자가 엄청나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사채이자에 물론 이제 사채이자가 30%까지 뭐 육박을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요즘 세상에서 제로금리 시절에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지연이자 가격이에요. 지연이자. 그런데 이게 환급가산금 있잖아요. 환급가산금은 부실가세해가지고 되돌려준다든지 아니면 경정청구해가지고 내가 많이 낸 거 다시 돌려달라. 그러면 그것도 국가가 부당이득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돌려줘야 되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지연이자만큼 내가 내지 않은 만큼 내가 지연이자를 물리는 만큼 본인들도 가지고 있는 지연이자를 부당하게 가지고 있던 거를 내놔야 되니까 그게 얼마냐 하면은 2.1% 했어요. 종전에는. 그런데 2020년부터 어떻게 됩니까? 1.8%가 된 거예요. 2.2에서 1.8%를 더 낮춰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 차이가 9.125하고 1.8% 차이가 거둬갈 때는 양심 가지고 가더니 나중에 돌려줄 때는 머리 끌적끌적하고 1.8%밖에 안 돌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국가가 깡패라는 소리가 들린다. 국가가 고건이고 국가 맘이잖아. 이게 국가한테 너무 유리하잖아. 아니 만일 부실가세로 해가지고 그거를 취소해가지고 기껏 가져왔는데 내 돈 들여가지고 가져왔는데 1.8%밖에 안 들어오고 국세청장이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아니 가산세 때릴 때는 9.125나 이렇게 때려놓고 그러잖아요. 야 이럴까 세금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정신고납부기한이라는 기한이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는데 이 시점을 애기서부터 납부 불성실 연식표 1일 1만 분의 1 2.1일을 아니 이 1만 분의 2.5를 지연이자를 가산한 시점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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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연기시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연기 연기해주면은 내가 그동안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돈을 못 내더라도 지연이자는 안 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본셋만 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금은요 배보다 배꼽이 큰 게 가산세예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있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있죠? 신고 불성실도 사기기타 부정한의면 부정 신고 부정 부당행위 가산세가 있죠? 그거는 40%예요 납부할 세계 그 다음에 무신고 가산세는 20%예요 과소 신고 가산세는 10%예요 그것만 해가지고 신고 불성실이에요 납부 불성실 가산서는 1만 분의 3에서 지금 조금 깎아준 게 1만 분의 2.5라는 거 아닙니까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납부할 세액부터는요 그 전에는 1만 분의 3이 되는 거에요 10.1095% 깎아줘가지고 연 9.125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연기해준다 이게 최장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최장 9개월 정도 납부기한이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이 가능하다 3개월 단위로 최초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최대 9개월까지는 가능하다 그 사유가 있어요 1호부터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사업이 안 돼 심각한 위기에 왔을 때 그게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코로나 사태로 이런 게 하는 경우는 납세자가 나 이게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내가 폐업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내가 도저히 부가세라든지 소득세 내가 못 내겠다 물론 이제 폐업해버렸기 때문에 소득세는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부가세는 내야 돼요 부가세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내면 그러면은 체납자로 그냥 막바로 들어와가지고 압류해버리고 뭐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납부기한을 내가지고 고지해가지고 또 이제 납부기한을 정해줘요 납부기일까지 한 달 내에 내놔라 고지를 하면 그때부터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체납자가 돼가지고 압류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시점을 이렇게 연계해준다 이거는 개인별로 내가 이렇게 연장신청서를 적어가지고 해야 되는 거를 국가가 나서서 그러면 일렬적으로 해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이 해도 돼요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국세청이 당신 뭐 내가 왜 해줘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요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사업상 이렇게 심각한 위기 아니냐 손님이 지금 하루에 100만 원씩 벌던 사람이 지금 4만 원밖에 못 번다 그러면 심각한 위기 아닙니까 그러면 해줘야 되죠 그런데 개인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공무원한테 일일이 신청을 하면 세무공무원이 잘 안 해주려야죠 왜냐하면 감사에 걸립니다 또 이래 버리니까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렬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해줘라 최장 9개월까지 법에는 9개월이라는 게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그 예외의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예외가 이제 그게 몇 조가 있냐면은 예외의 예외가 있으니까 그거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최장 2년 2년까지는 가능하게끔 돼 있어요 원칙은 9개월까지 가능하고 예외는 2, 2년까지도 가능하다 6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최장 2년까지 해주면 그건 국가가 선심 쓴 거라고 보여지죠 그런데 개인이 해도 9개월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9개월 연장해 줘 가지고는 안 되고 한 2년 해줘야 된다 인심을 쓰면 확실하게 써야죠 법외가 돼 있으니까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년까지는 해줘라 법외가 돼 있으니까 법외가 안 돼 있는 거를 해주는 것이 선심 쓰는 것이 법외가 돼 있는 거를 해주는 것이 선심 쓰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최장 3년이든 4년이든지 해주는 게 좋죠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인지 1년 뒤를 설령 1년 만에 잡혀진다 하더라도 1년 뒤에 경제가 돌아가겠냐 이거예요 엔진이 한 번 식었는데 국으로 다시 엔진 돌리는데 시간이 걸리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니까 식 굳고 국가가 이럴 때일수록 따뜻하게 포근하게 법외가 정해져 있는 게 9개월이고 2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2년 이상을 더 해줘라 할 수 있으면 이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환급 과상금하고 이게 납부 보상식을 뺏어가는 이유는 이 정도 크고 돌려주는 과상금은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참 이런 게 은근 은근하게 이게 저 같으면 이걸 제일 먼저 고치자고 할 건데 아니 저는 오히려 환급 과상금은 아니 12%든지 20%든지 내놔야 된다 이거 부실과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부실과세 때가 안 냈으면 이게 우리가 보십시오 자 신고세목이 있어요 신고세목 신고세목이 있고 조사결정세목이 있다는 것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 조사결정세목이 맞아요 다 국가가 너 얼마씩 내요 얼마씩 내요 이렇게 이렇게 탁탁 해줘야 되는데 본인들이 이제 귀찮으니까 힘들고 그러니까 알아서 신고해 그런데 이거는 내가 알아서 내가 할게 상속세하고 증여세는 내가 알아서 결정을 할게 세액을 확정을 할게 이겁니다 세액은 내가 확정을 할게 그런데 이거는 너희들이 알아서 신고해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액이 알아서 신고 확정되는데 만일 신고가 잘못됐으면 무신고가산세를 때려버린다 안해버리면 무신고가산세고 거짓으로 부당으로 거짓해서 했다면 막 40% 때려버리고 이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과소신고하면 10% 정도만 때리고 그러니까 신고 잘못하면 가산세 제재를 받을 생각을 해 그리고 만일 거짓말하고 이러면 우리가 조세포탈법으로 고발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놨다고요 이렇게 엄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납세자가 무슨 뭐 세법을 얼마나 알아요 솔직히 말해서 세무공문도 세법 잘 모릅니다 내가 했던 것만 알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두꺼운 법전이 그러지 않습니까 두꺼운 법전이 하나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고라는 걸 결국은 세무사 통해서 하는데 세무사도 오류가 많죠 네 오류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세무사 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 할 수 있는 건이 한 10건이나 20건이 되지 그게 100건이 넘으면 장사하기 위해서 100건 이상 이상 하면은 그거 일일이 혼자 어떻게 다 범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오류가 범해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사한테 손해배상 해달라고 이렇게 사건이 와요 1년이면 몇 건씩 옵니다 그래서 이런 신고 세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사결정 세목이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러면 신고를 해야 되냐 이런 게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시기별로 가령 보이시죠 부가세가 사업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무서워요 무서운 게 이게 그러면 1기가 있고 2기가 있어요 어떻게 되면 이제 6월 30일까지 여기가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고 12월 30일까지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때 또 이제 예정이다 해가지고 또 3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9월까지 그래가지고 1기 예정 1기 확정 1기 예정 2기 확정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1워부터 25일 25일 후에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과세 용역 아니 용역이 제공이 되고 뭐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즉시 10일 내에 세금 계산서를 끊게 돼 있단 말입니다 또 그러니까 이 예정을 해야 돼요 예정 안 하면 또 가산세 물려 그리고 이제 확정은 확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예정이고 또 확정이고 이것도 다 25일 이후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년도 6년도 1월 25일까지 이렇게 신고하게끔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신고해라 이거예요 신고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나중에는 다 가산세 때려버릴 거예요 막 그 가산세로 때리겠다는 그것이 지금 이거예요 신고납부기한 기한을 정해놨다니까요 기한을 그 기한까지 협력을 안 했다 그러면 국가가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게 가산세다 이겁니다 이 부가세는 1년에 4번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부가세가 참 국가 입장에서는 부가세만큼 저 정확한 액수가 없어요 세소 추계하는 것도 좋고 그러니까 부가세는 절대 양보를 안 하죠 그런데 부가세법이 엄청나게 단순해요 단순하다 보니까 무섭습니다 해석이 여지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 법인세 말이야 법인세는 내가 법인세를 모르고 다른 거는 다 알겠어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이 전혀 세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부분이 행정법원 부장판사 하신 분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법에 대한 리갈마인드를 갖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거를 분명히 세법 강론이 세법 강론이 다 해가지고 마지막 국기법 딱 마지막 실질까지 탁 와야만이 이 전체적인 구도가 세법의 구도가 짜여진다 그러면 그 세법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꼭 리갈이 나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득세는 이게 이제 5월 31일까지 그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4월 15일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권납부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는 법인세는 이게 12월 결산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결산법인이 있고 6월 결산법인이 있고 9월 결산법인이 있어요 다 각기 3월 후 3월 이내에 신고하게끔 돼 있다 그 다음에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부가세 했고 양도세 양도소득세는 그 양도한 달이 속하는 그 얘길로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게끔 됐어요 예정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양도권이 한 건이면 예정신고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건이면 확정신고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다 원천징수 같은 거는 법인에서 이제 알아서 할 부분이니까 괜히 할 부분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종부세 종부세 같은 경우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그렇게 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상속세 같은 경우는 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월 증여세는 증여시점으로부터 3월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고납부기한이 이때까지 다 하도록 돼 있다 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납세의무는 성립과 확정이 있어요 채권자하고 채권과 채무가 있잖아요 이게 납세자예요 납세자가 세금을 내야 될 채무가 있어요 이거는 국가란 말입니다 국가 국가 국가한테 왜 내가 세금을 내느냐 내게끔 해놨어요 내게끔 조세법에서 야 내가 그냥 채권자야 그러니까 그런 잔말을 하지 말고 그냥 내놔 내놓는데 얼마 너가 언제 내놔야 되냐 하면은 이런 거는 정해져 있죠 소득은 일과세 소득세는 일과세 기간 내에 1년 내에 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은 법인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일과세 기간 내에 과세 연도 내에 소득이 있는 거고 부가세는 과세 기간 내에 그 대가를 받아 재확 공급에 영역을 해가지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는 내놔야 되는 거고 양도소득세 다 양도 소득한 경우 양도할 때 증여세 증여할 때 그 다음에 상속세 사망할 때 다 이런 식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다 이거예요 이때는 내가 무조건 채권자다 내놔 너는 채무자야 무조건 내놔 그런데 이 확정은 그러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조직제 국가님 얼마를 내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려면 확정 확정을 해 주세요 확정을 해 주라는 것이 이제 국가가 하는 것이 조사 결정이고 아니 너가 알아서 해 너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합니까 신고 확정이다 이거예요 신고 확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정 신고 납부 기한을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까지 네가 알아서 확정해 확정해 가지고 와 그냥 우리가 나중에 네가 신고한 것이 잘못됐으면 그때 가산서 때려 가지고 거둘 테니까 일단 해 가지고 와 협력 의무를 내가 부여를 할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알아서 이제 납부자고 알아서 신고 확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액은 얼마 있다 이런 거로 소득세는 얼마겠다 법인세는 얼마겠다 부가세는 얼마겠다 양도석세는 얼마겠다 증여세는 얼마겠다 상속세는 얼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 가지고 그러고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국가가 그냥 다 지금은 이제 AI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따다닥 해 가지고 쫙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필요 경비 영역 부분은 국가가 이제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본인들이 입력을 해라 홈택스로 입력을 하면 나머지는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국가가 파악을 하니까 요즘 뭐 신용카드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국가가 필요 경비를 너희들이 신고를 해라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매출은 다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필요 경비 부분을 우리가 정리 해 가지고 하고 만일 우리가 필요 경비를 많이 인정하는 것이 액수가 적었다 그러면은 그때 이론을 이의 신청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그때 또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 주겠다 세액을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속세하고 증여서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AI 놔둬놓고 보호를 하겠습니까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가산세라든지 신고를 없다 신고가 잘못됐다 뭐 이런 걸 없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세무신고 대리해 주는 그 대행자들이 이제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하기는 참 힘들 것이다 그런데 유행 큰 원칙에서는 그런 부분이 또 하더라도 또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영역은 또 분명히 생길 것이다 이게 왜냐하면 기계가 다 해 줄 수 없는 영역이 이런 세무니까 그렇지만은 요즘은 뭐 전자신고 해가지고 뭐 세무사들도 처음 당 뭐 AI가 뭐 신고해 드립니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 전부 다 전자세금계산서 이렇게 활용을 하게끔 만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 개선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실 가서 해가지고 돌려주면 20% 30%씩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만큼 이제 그러면은 세무공무원이 조심할 거 아니냐 아니 그러면은 또 그렇게 말을 하죠 야 그러면은 전쟁 나가는 사람이 총칼 다 뺏어버리고 나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전쟁 나가냐 세무공무원이 아니 누가 전쟁 나가라고 했습니까 왜 전쟁 나가느냐 이거예요 전쟁 나가가지고 그러면은 그 전장에서 이겨온 세액이 얼마냐 이거예요 상당히 부실과세 비율이 적지 않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조사세수가 5%밖에 안 되잖아요 조사세수가 5%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모든 비리가 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조사세수가 그러면 1년에 5조를 가져왔다 그러면 5조를 가져왔는데 그 부실과세로 돌려주는 비율이 2.5조다 그럼 문제가 큰 거죠 만일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자 그리고 그 통계 부실과세 비율이라는 게 전부 다 통계를 토막토막토막 쪼개가지고 통계를 내지 말고 처음부터 A라는 사람이 이의신청부터 시작했으면 고지 받은 때부터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갔다 오면 그걸 전부 다 일렬로 해서 통계를 다 잡아야 된다 토막토막 자르지 말고 왜? 이의신청 단계 따르고 심판단계 자르고 소송단계 잘라버리면 그게 통계가 제대로 안 나오죠 허수가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세청 이제 제도개혁을 할 때가 됐다 개혁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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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